퇴마 의식인지.. 악마 소환의식.. 다시 entry 부유야 부유야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페이스라는 공포 도트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거를 기념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전에 잠깐 건드렸다가 이게 약간 좀 루즈한 게임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서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하는 거를 보고 저도 플레이 영상 보면서 어, 이 게임 진짜 재밌겠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자 하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엇보다 한글 패치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한글이 잘 되면은 솔직히 지루한 거 못 느끼고 그냥 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아직 정식 출시는 아니라고요? 그, 그렇대요 어, 스팀에서도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잇츠 사이트에서 1달러...를 왓 더 헬? 1달러를 지불하고 딜럭스... 어? 어? 뭐야, 숲이 구조가 계속 바뀐다 어, 왓 더 잘 가앗!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십자가를 들어서 애들을 내쫓을 수 있어요 너무 좋군요 아, 욕하면 이거 못 딱 먹는데 비속어 제발 자제 좀 으흑흐흑 아, 나 또 욕했어 뭐지, 이거? 바닥 다다다다다다. 정화한다!!! 귀여워~~~~ 자, 이렇게 신부님이 주변에, 이렇게, 십자가를 들어서 애들을 정화하고 내쫓는 그런 엑소시스트의 내용이에요. 초대합니다. 네이트 jordan 제이슨은 6번째 생일파티에 꼭 와주세요. 5월 3일 토요일. 장소! 진행 notified health 그 언덕길에서 우회전 후 우물을 지나 쭉 앞으로 이 위로 올라오라는거? 안녕? 챗 아잇 깜짝이야 이씨 헉! 도착했어 잠겨있다 열쇠를 찾아와야 되는건가? 아니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건가?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곡 중 하나거든 월광이 이 검은방 브금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검은방 완전 빠돌이거든요 어? 이것도 정화가 되네 저리가! 정화! 마틴씨, 당신 사유지의 사적을 역사적 공동묘지로 지정하는데 예상보다 꽤 걸렸습니다 누가 묻혀있는지 확인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문은 저희가 식별할 수 없는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친구들에게 비석의 탁본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을 빌며 밑으로 내릴 수 있는데? 원서를 밑으로 내려야되는군요 이게 뭔데? 이거 비석이야? 이게 맵 테두리에 있을 때 제일 긴장해야 되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잖아 헐 나 찻길로 와버렸어 헐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여기 매번 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매번 맵을 돌아다닐 때마다 맵 구조가 바뀌네요 저게 흔히 말하는 드라군이라는 게 아닐까요? 오! 드라구나 불러거라! 어? 여기 뭐가 있어 이것도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화아아아 공개 강의 주술과 사타니즘 리스트 시스템과 코네티컷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하여 수요일 8시 뭐야? 사타니즘이 뭐야? 사탄! 아 어? 집을 발견했어 마틴의 집은 스네이크 매도 원덕길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 있다 진입로는 거의 없고 나무들이 대부분 풀밭으로 뒤덮인 자갈길 한가운데에 길게 뻗어 있다 특히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둑해져 있었기에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 알레드 신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곧장 차를 몰았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오른쪽에 날가 빠진 집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알레드 신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마의식을 행하하겠다고 했지만 마틴 부부는 에이미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었다 그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일반인들에겐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의식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돌툴버렸다 어? 오오오 여기 어?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아직 여름이어서 긴장할 때가 아닌데 미안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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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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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와 예상 쩔었다 자 척이면 척이지 내가 공포게임 뭐 한두번 아냐? 오 오 이제 우물을 찾아야 우리가 오오오 오오오.. 이거에 screw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방향전환이 안돼요 pardon 오오 무쌰 왓다 왓다 디젤 ה 어? 긴장하세요 어? 방금 뭐야? 오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와...붕은 뭔데? 마틴 부부는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마틴 씨가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하면서 에이미는 지하에 가둬두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에이미가 약간... 그... 악령에 씌였나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닿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의식과 수치심이 담겨있었다 에이미는 방 뒤쪽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있었는데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묘사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아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악마한테 빙의이 됐나? 그래서 우리가 엑소시즘을 하러 온건가봐 오 여기 악령이 깃들어 있었네요 이 가운데에 있는 보라색 애가 에이미인가봐요 누가 봐도 악령 씨에게 생겼네! 악령 그 자체네! 표정을 보라 말이야 색깔도 다르고 도무하다고? 괜찮아 난 악령 그 자체니까 여기도 정화가 되네요 헉! 여기 에이미가 그린 그림이야? 아주 어렸을때부터 정상이 아니었구먼 저기 항아리에 눈코입이 있었다고? 어디? 아 오른쪽 끝에 그거 사과랑 바나나야 눈코입이 아니라 임마 아무것도 어! 어! 놀래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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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뒤에 뭐가 있는데? 뭐지? 저리 가시오 내 뒤에서 뭐하는 것이오 내가 이걸 왜 답답하다고 느꼈는지 알겠지? 흐흐흫 그금이 끝이면 끝이야 이거 끝장이라고 발걸음도 개 느려 위로 올라가 봅시다 다 둘러봤으니까 아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 또 무섭다 갑자기 뭐 튀어나오면 이거 자전거에요? 와 실내에 자전거 타는 데가 있어? 허어 찐다 어? 위쪽에 약간 유달른 색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 정화앗? 바비 에이미 생일선물로 이상하게 생긴 인형을 보낸 걸로 봐서 아마 중동 어디쯤에 있는 모양이다 다음에 북클럽에 가면 애니쉬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쪽 출신 같으니까 에이미는 인형에 흥미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전화기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아기 인형을 보고 병원일 생각이 나서 그럴지도... 병원? 병원에 가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봐요? 병원에 본인이 실려갔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락방을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나뿐이었던 것 같다. 방으로 올라가자 엄청나게 쌀쌀한 기운이 몰아쳤다. 뒤쪽에서 에이미가 아래층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아이 또는 그것과 대화하는 것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짧게 입을 열었다. 그 악마는 마치 내게 약간의 속임수를 걸려는 것 같았다. 그 여자아이는 대화하는 동안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완벽한 라틴어를 고사하기도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다시 의식을 시작했다. 허... 무서워... 확실히 악마의 빙의가 된 건 맞네... 저 욕조에 있는 오리의... 악령이 기뜰었어요? 하하... 별골 다 기뜨네... 이젠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밤에는 집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밖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 쌍둥이들은 숲으로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집 자체도 공포스럽고 뒤틀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꼭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 같은 느낌이다. 에이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제 에이미 곁에도 못 있겠지만 그게 어째서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에이미가 아닌 것 같다. 의사에게 데려가고 싶지만 애들을 두고 갈 순 없다. 온종일 전화도 안 되는 상태다. 이젠 자동차 열쇠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밥이 내일 집에 와서 다행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집 외부는 굉장히 무너지고 그런데 집 내부가 엄청 깔끔하네요. 마치 다른 세계처럼 욕조는 또 물 나오고 있고 나 다 봤는데? 집 다 봤어. 이제 뭐하냐? 아 지하가 있구나. 지하를.. 지하를 가봅시다. 맞아 에이미가 지하에 있댔지. 누가봐도 위험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상자로 막아놔서 갈 수가 없네. 물이 고여있어. 어? 헉. 요람에도 악마가 빙의돼 있었네. 에이미에게 편지 고마워 니 소식 듣고 정말 기뻤단다. 선교사인 내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게 뭔지 물어봤었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는 퀸밤바 춤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교도라고 부를 수 있거든. 카톨릭과 아프리카 종교가 혼합된 종류지. 그자들이 섬기는 성인 중에 하나가 싼.. 싼.. 싼싸라 싼싼.. 싼.. 싼.. 람.. 무.. 알 때 아니면 성스러운 죽음이라고 불려. 어젠 열다섯 살쯤 돼 보이는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기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아뇨. 하지만 성스러운 죽음에게는 기도했었어요. 그리고는 사촌의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성스러운 죽음의 상에 기도를 올리면 그 상이 집안의 물건들을 움직인다라고 소년은 그 일을 보고는 정말 겁에 질렸던 것 같았어. 우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고도 얘기해주었어. 교회에 오라고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어. 이제 편지 마무리하고 일하러 가야겠어. 네 달 뒤에 보자. 레이튼. 레이튼 교수? 아 이거 한글 패치 없었으면 이거 게임 플레이 못했을 것 같은데? 글이 너무 많은데요? 한글화가 돼있으니까 재밌게 하네요. 저번에 내가 지루하다고 느꼈었던 거는 영어로 플레이해서 그래. 글이 너무 많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 자식 이동 속도는 느리고 브금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왈 요 여기에서 의식을 치렀나보지? 퇴마 의식인지 악마 소환 의식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그러지 마세요 도트 주제 여기에 있곤 나가야 되나? 에잇 오 오 뭐야 깜짝이야 거의 네 방향으로 얘가 갑자기 아아 그니까 네 개 중 하나를 잡아야 되나 보다 다 나머지 분신이고 진짜를 때려야 되나 봐 아 나 운이 좋았어 어이 깜짝이야 준비 핫 핫 오오오오 나 잘해 나 잘해 나란 남자 너무 완벽하고 처음보는데도 데짜바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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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flo 허허 헉 왜 계속 오른쪽이 어이 놀래라 어? 보내버렸어? 이번엔 분신이 안뜨는데? 불렀거라! 불렀거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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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아래구나 아이 계속 오른쪽만 됐었어가지고 이제 오른쪽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역시 랜덤이었어 왜 내 운이 좋았던거야 물렀거라! 물렀거라! 이 십자가가 드랍지 안층이야! 아 됐다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위층에서 문이 열렸대요 일단 내가 종이를 못먹었기 때문에 종이를 하나 먹고 에이미의 부모는 그 의식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마틴 부인은 히스테리를 일으켰고 에이미 안에 있던 그 무언근은 공포를 먹으며 커가고 있었다. 알레드 신부는 내게 마틴 부부를 위층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나는 꽤나 지친 상태였으나 그 둘을 다시 부엌으로 내리고 올라가랬다. 에이미는 계속 엄마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가까스로 나는 식탁에 앉고 마틴 부부를 함께 둘러앉도록 했다. 몇 분은 지하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나는 알레드 신부가 정신을 잃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이미는 의자에 없었다. 퇴마가 실패했구나. 그 귀신이 생각보다 강력했나봐요? 근데 저한테 저 터졌죠? 아 저기 아 오 아 아 오 아 3층이에요 카렌 교회가 내게 있었던 일에 대해 자기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전할거야. 그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었으면 해. 1년 전 나는 에이미 마틴이라는 아이의 구마의식을 함께 했었어. 놈들이 신문에서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야. 바로 내 선임의 신부 아 지금 내 선임의 신부 두 명이 이름이 지워져있네요? 내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집에 전원을 차단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 내가 꾸는 악몽은 진실이야. 그 여자는 아직 거기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아직 내가 도울 수 있어.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미안하다는 말은 전하고 싶고 또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줘. 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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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굿 무섭다굿 내 얼굴 예빠보여 내 얼굴 예빠보여 처음에 말했던 얘기네요. 이 아인 내꺼래. 자리 가라오. 태마아앗 이 십자가가 조립치 않더냐? 효과가 없는데요? 뭐지 저거? 뭐야 얘 이상해 어? 어? 아 쟤한텐 닿으면 안되고 이렇게 계속 지져야 되나봐 어! 됐어 어? 뭐야 얼굴이 시뻘개 저리 가라우 아! 위쪽! 아앗! 몰티스 몰티스가 무슨 뜻이었지? 아 원래 이게 좀 많이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이래요 무조건 하여튼이란 뜻인데 뭐지? 오! 바로 다시 리겜 웃기요 아 어? 뭐야 아 이게 내가 지지는거에 실패하면 어이 야 이거 훨씬 어려운데?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물렀거라이 귀신작약 아니이이이이이이이 아 피해야 되는건가? 위에서 내려오거나 할때 피해야 되나봐 지금이야!! 그러네 무조건 뒤로 오네 그렇지 또또또또또또또또또 nobodyured 귀신이 두렵지 않떠냐 아 뭔소리야 십자가가 두렵명 아 치나볼 들이댔어 십자가를 십자가 과신 너무 믿어버렸다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니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아오 점점 빨라지는데요? 지금이야! 이거 효과는 있는 거지? 어 됐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 미, 미팅? 저거 뭐하는거야? 어? 아 이거 패턴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아아아아 이해했어 제가 세 번 움직이고 주변에 글자가 한 번 크게 돕니다. 그 글자에 닿으면 안 돼요. 둘 셋 아티저스 무슨 말이 필요 아아아악! 아 생각보다 글자가 크게 도네 이거 멀리서도 공격이 되나요?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 카트라이더 교통사고 좋은 딜교다! 둘 셋 멀다 멀어 됐어 피하고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아 뭐야 왜 네번인건데 이제 슬슬 네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셋 넷 그러지 다섯 어 뭔데 뭔데 키즈 무서워 둘 셋 어어 패턴이 막 바뀌네 어 하나 둘 셋 응 응 아아 하나 둘 셋 어 됐다 오 손이 들어갔어 아 깔끔해 이제 미인이 되는거니? 성형수술 성공? 어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악령이 아니 몸은 두고 나가야지 마아 으허 굉장히 침착하죠? 어 악령이 방금 창문으로 탈출했는데 절대 뛰지 않아요 킬 헐 이라고 거꾸로 적혀있네 허 누가 총을 두고가 쏴? 총을 한 발이 들어있는 총이라고? 그녀를 죽여라 어? 길이 두 갈래로 있네 총을 어떻게 쓰는거야 근데 스페이스 누르면 쏘나? 아 나 무서워가지고 스페이스를 못 누르겠어 받아라 총 아니네 총총총총 총 어떻게 쏘아 가까이 가? 어? 어? 뭐지? 결계인가? 이미 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나 쏜 적이 없는데 총을 들 때 동시에 쐈다고? 아 내가 이때 스페이스를 누르지 말고 기다리고 있었어야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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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이 더러운 악귀 아 성불 기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끝났나? 보러갈까? 아 오늘도 한건 했다 가서 술이나 마셔야지 ㅋ 아 근데 저 아이가 빙의되어 있었던 거잖아 귀신이 그럼 악령을 내쫓아야지 성공 아니야? 아예 육신을 죽여버리면 어떡해 여긴 또 어디로 통하는 길이야? 자동차인가? 어? 우물이 있는데? 또 오른쪽에도 길이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아마 저 우물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은 차가 나올 테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보자 아 지금 보니까요 저 악령이 죽어서 숲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퇴근하면 돼요? 어 양쪽에도 또 길이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약간 오망성 느낌의 돌이 있네요 그럼 애를 쏘기 전에 악령이 죽었던 거 아닌가요? 쏘기 전에 숲이 돌아왔었잖아요 악령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걸지도 약해져서 악령이 죽었나? 사슴이 있고 더 갈 수 있나? 어? 더 가지네? 야 숲 밖 구로 나가줘! 여기서부터는 다시 길을 모르겠군 모르겠다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집에 돌아가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야 한잔해! 헐 경찰차 떴어 살인 혐의야? 엔딩이 심지어 5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어요? 살인마! 허어! 경찰 당국이 한 남자를 실종되었던 여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그 사내는 실종되었던 스털링의 한 소녀를 죽였다고 자백한디 현재 구금상태에 있다 허어! 진짜 내가 여자아이를 그냥 죽인 건가? 주관할 경찰이 지난 밤에 총성을 들은 스네이크 매도 원덕길에서 할미라의 존 워드가 몰던 차를 세웠다 처음엔 밀렵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경찰관은 워드가 차를 세운 뒤 신경질적이고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질문을 받은 워드는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말했고 증언하였다 경찰 당국 관할의 보고서에 따르면 워드가 그 여자 안에 악마가 있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워드는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스털링 경찰본청으로 연행되었다 워드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뒤 9일동안 실종 상태였던 에이미 마틴을 총으로 쏘아주겠다고 당국에 자백했다 약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현재 버려진 마틴의 집 근처 숲에서 에이미의 시신을 발견했다 에이미에게선 복부에 총상을 입은 것 외에도 집에 2층 창문 밖에서 내던져졌음을 암시하는 부상을 발견했다 시신 회수를 도왔던 한 경찰관은 기자들에게 에이미의 얼굴이 아주 잔인한 상태로 훼손되어 있었다고 말을 전했다 워드는 차를 세웠을 때 사제복장을 하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당국은 워드가 공인된 사제가 아님을 발표하였으며 헉! 사칭한 것이라는 의욕을 주장하고 있다 아 이게 허가받은 일이 아니라고 초반에 얘기했었지 이사의 나머지 부분은 빠져있다 아니 이런 엔딩을? 다른 엔딩을 또 바로 볼 수 있나봐요 숲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이제 에이미는 악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되요 사슴을 쏘자고? 오? 좋은 생각인걸? 생각해볼까? 왜 사슴이 계속 나왔나? 나 너무 궁금했거든? 여기네 사슴스 흐어! 가자 아이 오늘 할 일 다했네 I will save of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him I will trust I shall not be afraid of the terror 뭐야! 헐 완전 무서워 사슴들 복수하는거야? 엔딩 네번째 사냥꾼 와 진짜 무섭다 사고 촬영 근방에서 미확인 시신 발견 오늘 아침 스털링 인근의 도로에서 교통사고와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오전 여섯시 한 주민이 스네이크 매도 원덕길에서 벌어진 사고를 목격하고 전화를 걸었다 은색세단 운전사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경찰 대변인은 충돌 후 시신이 앞유리를 뚫고 튀어나간 뒤 차에서 몇 야드 떨어진 숲 속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헉 끌려갔대 그 시체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져 있었다고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그것이 아마도 코요테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손질된 흰 꼬리 사슴 고기 약간이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한 마리의 흰 꼬리 사슴에게서 사냥꾼은 보통 75파운드의 고기를 얻지만 사고를 당한 희생자는 겨우 25파운드를 차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게 밀렵군 엔딩이네 진짜 말그대로 잡고 그냥 고기를 챙겨간 아니 퇴마하다가 너무 개뜬금없이 엔딩 일부러 분기점 늘려놓을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끼워놨네 이번엔 총알도 들지말고 그냥 그냥 가볼까? 그냥 가보자 그냥 왓 더 뻑! 에? 왜 안 막아져 왓? 아니 잠깐만요 다시 다시 내가 내가 십자가를 든 타이밍을 잘못했나? 아 총 들고 가서 쟤를 죽이자고 너무 좋은 생각? 아니 이때까지 십자가로 잘만 내쫓다가 왜 갑자기 총 총이 나오고 나서 십자가의 효력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아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그래요 십자가에 아아 미친소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왓 더 헬? 다시 한번만 해보고 총알이 완벽하게 관통된다 하면은 이제 다른 엔딩 루트 봐야지 뭐 어어! 어어 맞았네 그러네 에임문제 왓 더 헬? 헉 헉 아 이게 제일 최고 굿엔딩 아닐까? 어 You will deliver me, and honor me. 그거는 갑자기 꽁짝으로 바뀌었어요. 오오. 이게, 이게 진엔딩이네. 어, 그러네. 엔딩이, 아, 계속 빨간색으로 나왔었다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에 인내 있을 때. 경찰과 동물 전문가들이 스털링 근방에서 발견된 추파카브라를 조사. 스털링 경찰 당국은 스털링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동물의 유해가 발견된 코넥티컷 대학의 현지 동물 전문가들의 원조를 맡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게 추파카브라라고 불리우는 그 동물의 잔해가 어제 스네이크 매도 원덕길에서 한 운전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차량에 부딪친 게 확실한 그 동물의 조각난 잔해들은 도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이 끔찍한 광경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유해를 발견한 운전자가 시체가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유골이 어떤 동물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와 그래도 트럭 운전기사가 아주 성실한 시민이네. 자기가 사람친구 같다고 신고한 거잖아. 그냥 뺑소니로 할 수도 있었는데. 스털링 경찰 대변인은 국민 안전의 문제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낼 필요가 있다. 고전했다. 분명히 사슴이나 코요테는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산사자나 주인에게서 도망간 외래종이거나 광관병이 있는 동물이라면 그것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동물 전문가들은 이 동물이 털이었고 빈혈이 있으며 빈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동물과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비타민 D 결핍인 구루병을 앓고 있다고는 했지만 어떤 종류의 동물이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괴물이란 얘기네. 괴물 내가 잡았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마지막 엔딩을 아직 안 봤잖아요. 지금 4개 봤죠. 3개 봤나? 그러면은 우물을 쏴보러 가보자. 우물에 총을 던지자구요? 우물에 총이 던져져? 던져져씨. 자텐누. 아, 총을 들고 거울을 깨러 가보자. 자ерж. 어, 뒤에는 뭐가 있네. 어. 거울이 꺠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에요. 뭐야, 뭐지? 어? 총이 다시 생겼어! 어, 한번 더 싸 볼까? 어어. 어효, 덕 finish. 하나님이 내 sets, 스Causena only enough of us 계속 지정된 장소에만 내려주시네. 위에다가 총 좀 떨궈주지 계속 이 지정된 장소에만 내려주시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나요 하느님? 갑니다 아 여기 계세요! 어 뭐야? 아 나 안 움직여졌어 왓? 오 대박 어오 어오어재어재어오어재어어오 어오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ue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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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이야 극뒤를 넣을때에에에에에엣 무섭닷 지저 지저 나 지금 배터리풀이다 어 십자가 배터리 풀이아 아아 신성의 힘 신성의 이이이ㅏ이ㅏ이ㅏ이ㅏ이 part ㅇ 잡 σου키!!! 오 오 대박 와 대박 이런 엔딩이 와 대박 지금 여기 주변에 사람들 뼈 있는거 봐봐 대박 1986년 12월 30일 맥클레션 선생님께 내일 정신과 연구소에서 치료를 받은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인내 심을 가지고 저를 진료해 주신 sphenel 선생님께서는 제가 저의 고통을 이해하게 해주셨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스피넬 선생님들에게 저는 9월에 마틴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때 벌어졌던 일이 어떤 초자연적 현상의 결과가 아닌 독선적인 부모의 폭행에 내몰린 어린 여자아이의 절망적인 행동과 악을 몰아내기 위해 치렀던 구시대 종교의식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빙의된 건데 그게 사실인 건데 이제 그건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다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현실을 왜곡한 거구나 야 이게 진짜 더 무섭다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악몽은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일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어 정말이지 기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비해 호전된 저의 상태를 감안해주시어 예일정신과 연구소에서의 퇴설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심을 담아 존워든 잠시만요 이게 실은 알고보니까 그러면은 귀신의 C인게 아니라 모르겠네 이대로 차를 타면 되는건가? 괴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면서 타봅시다 아 이러면은 이 엔딩 나올 것 같은데 괴물 엔딩 괴물 진 엔딩 망한듯 그 보스 잡고나서 내가 뭘 해야되지 그러면? 거울은 엔딩과 관련이 없는 시크릿인 것 같다고? 뭔가? 아 그 보스를 잡고 여자애를 다시 만나러 가보자고? 아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그래 에이미를 다시 만나러 갔었어야 했는데 아 생각을 못했네 에이미가 아 에이미 아 그 이후로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했어 그렇네 아 보스 다시 잡아야되잖아 아이씨 화장실 좀 갔다올게 그러면 어우 빨라 빨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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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봐 배터리 만땅 십자가야 너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줄 배터리 만땅 십자가 단돈 삼천원 총으로 얘를 쏘면 안되잖아 쓰읍 주변을 좀 둘러볼까? 여기 지금 보니까 숲 밖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숨겨져있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요? 헐 원래 장소로 돌아왔네 나무가 있네요 어? 나무 정화가 돼 확실히 뭐가 있어요? 오늘 나는 에이미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시가 떨어져 나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다 그 일은 에이미보다 내가 더 놀랐던 것 같다 에이미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에 완전히 열중하고 있다 뭔가 열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라면 좋은 일이지만 북클럽의 여자애들 몇 명은 날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캐시와 그 독실한 친구들은 나에게 더이상 말을 걸지 않을 것 같다 차에 가까이 가지 말고 차 주변을 둘러볼까요? 거꾸로 가보자 어? 제자리야? 혹시? 아 그러네 제자리네 그러면 이번엔 왼쪽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아래로 안가져 지금 약간 엔딩 후보로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여기 어? 뭐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걸 총으로 쏴보라고요? 이미 죽은 애를? 뭐만 하면 총으로 다 쏴보래 다람쥐야? 뭐야 이거 총을 가지고 와볼게요 일단 일단 우리가 뭘 봐야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총을 가지고 그 수상하게 생긴 다람쥐인지 여우인지 멋있갱인지 모를 녀석을 쏴 봅시다 일단 생각나는게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거 하나하나 해보자고 안녕? 죽을래? 이미 죽었구나 미안 흐어어어 쏴지네 좋아 내려가보자 십자가 그만들으라고? 아 궁금하잖아 나 간다 괴물도 안나오네 자 뭘까 보자 어? 북음 이상해 허 허 뭐야 엔딩 3 공물 아 내가 제물로 받쳐지는거야? 저 악마 신도들이 내가 재단에 있는 그 제물을 죽여버려가지고 걔들이 대신 나를 썼나보다 안녕 에이미 너의 부모님의 결정은 유감이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긴하지 아아 내가 왜 저게 그 오망성의 여우인지 다람쥐인지 그게 왜 안생겼나 했더니 거울 속에 개를 잡고 가야 생기네 그.. 그러니까 아까 먹었던 그 쪽지랑 지금 이게 이어지잖아 너의 부모님의 결정은 유감이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긴하지 그니까 유령의 존재를 부정했잖아요 정신병동 가가지고 너는 17살이긴 해도 분명히 어른이고 니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꿈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마 내가 도울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토요일 밤에 병원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 브금이야 이거 지금? 어머 브금이 들려 토요일 밤에 병원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니가 꼭 들러줬으면 좋겠어 우린 여전히 널 한가족으로 생각해 니 엄마와 아빠가 그러지 않아도 말이야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게리 끝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임팩트했진 않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 에이미 쐈고 사슴 쐈고 다람쥐 쐈고 진엔딩 봤고 모르겠네 총 들고 주변 좀 둘러볼까? 마지막 엔딩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창고 쪽에 회색 사람을 쏘면 된다고? 아아 마지막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엔딩은 창고 쪽에 그 창가 이렇게 슥 지나갔던 회색 사람이 있거든요 걔를 죽이면 된다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너 뭐야 너 아까부터 말이야 어? 명복은 빌어줄게 인마 이거 건전지에 있는 시.. 십자가요 어? 비싼거라고 삼천원 줄게 뭔소리야 저 친구는 그런데 정체가 뭐였을까 가봅시다 어 뭐야 헐 아버지와 아들? 헐 그 정체불명의 괴물이 싫은 사람이었어? 존경하는 기포드 추기경님에게 외람되오나 제가 마이클을 위해 하는 일의 중요성은 여기 있지 않고선 알 수 없습니다 마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며칠동안 마이클의 고통을 지켜보면 저는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둠은 점점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적과의 싸움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또한 마이클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또 보여선 안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내면의 어둠은 그의 영혼을 괴롭히지만 또한 육체에도 끔찍한 부담을 주지요 혹 오해하실지도 모르니 의식중인 우리 어린 마이클의 사진을 동봉하겠습니다 사진은 없다 아 저 계속 우리 쫓아다니던 괴물같은 흰색 애가 마이클이고 내가 죽인 그 회색 사람이 마이클 아버지인가봐요 약간 걔도 그냥 악마한테 빙의가 된 다른 가정인데 그럼 내가 아빠를 왜 죽인거야? 그냥 보여서 죽인거구나 어... 아들이 나 죽일만했네 맞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섯개의 엔딩을 전부 다 봤습니다 진엔딩을 중간에 봐버려서 좀 약간 찝찝하게 끝났는데 한글패치가 되니까 훨씬 재밌네요 확실히 게임은 모든것을 다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한글패치 필수인거 같습니다 페이스 딜럭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조료